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CFA 레벨 1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4년도에 우리 CFA 레벨 1의 대대적인 변경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72페이지 제 강의 교재 모테리어 준비를 했습니다. 72페이지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우리 CFA 레벨 1의 변경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니까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Big Changes. 그렇죠? Big Change. 그래서 There are big changes to 2024년도의 CFA 레벨 1. Topic Wait compared to 2023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험 출제 비중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변경된 게 시험 비중입니다. 출제 비중. 그래서 출제 비중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출제 비중이. 출제 비중이 어떤 거는 좀 낮아졌고 어떤 거는 많이 올랐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CFA 협회에서 중점을 뒀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게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과목이 뭐냐면 기본 과목이죠. 기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기본 과목이 우리 CFA의 한 10개 정도의 과목 중에서 베이스 중에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도, 팁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도 이 기본 과목이라고 하는 4개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하셔야 돼요. 선수강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또 4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에셋 클라스들이 있죠. 그래서 4개 과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인디비주얼 에셋 클라스예요. 인디비주얼 에셋 클라스. 뭐뭐가 있습니까? 뭐뭐가 있어요. 일단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이죠. 그렇죠? 에코티. 그 다음에 채권. 픽스트 인컴. 저하고 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파생 상품. 인디비주얼 에셋 클라스의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등등을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현물에서의 리스크. 그 현물에서의 리스크를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리스크 해지, 리스크 관리 또는 해지를 하려고 쓰는 것이 우리가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이 데리버 팁스도 인디비주얼 에셋 클라스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전통적인 트래디주얼 에셋 클라스인 주식 채권. 그 다음에 해지 목적으로 쓰는 데리버 팁스를 전체 아우르면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겠죠.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인디비주얼 에셋 클라스 플러스 토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이 베이스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4개 과목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먼저 수강하시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모든 과목에서 다 갖다가 쓰는 것,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재무회계, 그렇죠? 그래서 파이낸셜 아카운팅, 회계를 먼저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각종 계산, 수익률이 어떻다, 수익률의 종류별로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죠? 분포가 어떻다, 표준편차가 어떻다, 평균이 어떻다, 등등등, 그렇죠?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바로 통계학이죠. 그래서 회계를 듣고 통계학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회계학을 듣고 통계학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제학이죠, 이코나믹스. 이코나믹스가 있고, 그 다음에 코퍼렛 이슈가 있습니다. 이 네 과목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애들을 먼저 수강하신 다음에, Individualized Class 플러스 포트폴리 매니지먼트를 수강하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 Individualized Class,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부분이 채권, 파산상품, 아, Alternative Investment가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주식, 채권, Deliverative, 그 다음에 Alternative Investment, 그렇죠? 그래서 Traditionalized Class, Alternative Investment. Traditionalized Class라고 칭하는 Long Onlyized Class, 주식, 채권 이외에, 그렇죠? 얘네들이 아닌 나머지 애들, 나머지 애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애들이 바로 Alternative Investment죠. 그래서 이 Alternative Investment에는 주식, 채권이 아닌 나머지 애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에는 해치 펀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vate Equity Fund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커머디티도 있고, 부동산, 그렇죠? Real Estate, 그 다음에 커머디티, 많아요. 그 다음에 Infrastructure 등등등.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디지털 에셋, 디지털 에셋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지털 에셋이 여기에 새롭게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주식, 채권, 파생, Alternative Investment, 플러스, 그렇죠? 포트폴리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거를 공부하시기 전에, 수강하시기 전에, 그렇죠? 재무 얘기를 먼저 듣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학을 먼저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과 커플 이슈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저하고 함께하는 게 어딥니까? 채권 저하고 함께하시죠? 파생상품 저하고 함께하십니다. 강의 순서도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Alternative Investment 저하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Individual Estate 클라스를 거의 다 배우셨으면,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채권과 파생상품과 대안투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 매니지먼트. 저하고 이렇게 네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저는요, 이 내용 중에서 회계에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통계학에서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회계에서,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채권을 공부하니까, 채권은요, 투자자 관점에서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Fixed Income Bond를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채권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한단 말이죠. Fixed Income, 본드를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본드는 누군가는 이슈, 발행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누굽니까? 여기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체를 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국말로 똑같은 본드인데, 본드를 발행했다를 한국말로는 사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슈를 했으니까 사체를 발행하죠. 여기에서 뭔가 사체가 이미 발행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체를, 발행된 사체를 누군가는 투자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바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투자자 관점에서의 채권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사체 발행자 측면에서의 각종 회계처리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사체 발행자 측면에서의 각종 회계처리.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채권 투자자, 채권 투자자 관점에서의 각종 회계처리가 다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여기 오시면 저는 막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회계에서 배우셨죠? 라고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뒤통수 마신 느낌이 안 나려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통계도 마찬가지죠. 자, 통계학에서 각종 나오는 평균을 구한다. 수익률을 구한다. 계산한다. 각종 수익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에서도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리라는 말이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채권에서. 파생상품에서도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뭔지. 그렇죠? 통계학에서 평균이 뭔지, 분산이 뭔지, 수익률이 뭔지, 수익률의 계산은, 컴파운딩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죠? 등등등에 관련돼서 여기서 숫자를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신 다음에 저희 인디비주얼 에서 클라스에서는 갖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는 갖다가 쓰는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월권입니다. 월권. 그래서 먼저 기본 과목 들으시고 인디비주얼 에서 클라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에식이 있죠? 에식. 이게 에식이라고 해서 그냥 에식입니까? 아니죠. 그냥 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여기에 나의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CFE협회에서 말하는 에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식은 달라요. 그렇죠? 충돌이 옵니다. 가치관의 충돌.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4개, 여기에 5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플러스 1이니까 5개. 그렇죠? 4개, 5개, 1개. 10개잖아요. 이 애들의 출제 비중이 2024년도에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전에는 얘네들의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회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많이 했습니다. 통계학도 마찬가지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다고요? 빅체인지였다 이거죠. 얘네들의 출제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Individualized Class, 주식, 채권, 파생, Alternative Investment, Portfolio Management의 출제 비중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빅체인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CFE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금 한 60년 이런 역사가 됐잖아요. 과거에 어떤 통계적인 그런 자료를 다 봤더니 대부분의 회계나 통계나 이코노믹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학교 때 이미 이론이나 어떤 회계 원리 등등으로 해서 또는 귀환과목으로 해서 다 수강하고 오더라 이거예요. 다 수강하고 오더라. 수강하고 오는데 뭘 또 여기서 배우냐 이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뺐습니다. 따로 뺐어요. 필요한 사람만 찾아서 들으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걔네들 따로 뺐기 때문에 내용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출제 비중이 여기가 훅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Individualized Class.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CFE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에는 회사, 특히 금융기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겠죠. 관련된 부서에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Equity가 있습니다. Fixed Income이 있어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Forward가 있고, Features가 있고, Option이 있고, Swap이 있죠. 이런 애들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기 Alternative Investment. Hedge Fund. 그렇죠? Private Equity Fund. Real Estate. Commodity. Infrastructure. 그 다음에 최근의 트렌드인 Digitalized과 관련된 뭐. 그런 이런 애들. 이러한 asset 클라스들을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시는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자, 그래서 방향을 틀은 겁니다. 이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봐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CFE 협회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겁니다. Portfolio Management. 결국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 과목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Individualized 클라스들을 다 공부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뭘 하셔야 될까요? 중간관리자 또는 Senior Management로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Individualized 클라스, 개별 주식이 어떻다, 개별 채권이 어떻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함께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윗단에서, 아, 그래서 채권의 금리, 뭐, YTM이든 시장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회사 전체의 채권 포트폴리오의 Value Change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관점. 이걸 굉장히 중시역입니다. 그래서 3차 시험으로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비중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3차 시험에서는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FAP에서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3차에 있었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내용을 2차로 떨어뜨렸죠. 2차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에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1차의 리듬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출제 비중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There are big changes 있죠? 그 다음에 topic weight를 보십시오. 자, 퀀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극단적으로 출제 비중이 어느 쪽은 떨어졌고, 어느 쪽은 올랐다를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떨어진 쪽은 제가 minimum을 얘기할게요. 오른쪽은 maximum을 얘기할게요. 자, 퀀트는 6%로 훅 떨어졌죠. 그 다음에 economics도 6%로 훅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finance statement analysis 11%로 떨어졌죠. 그쵸? 과거 15%, 17%였던 앤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corporate issu어도 6%로 떨어졌죠. 이 애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뺐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으로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individual s 클래스인 equity, maximum만 보면 14%입니다. equity. 그 다음에 fixed income, 엄청 올랐죠? 14%입니다. fixed income, 14%. fixed income, 그러니까 이 과목들 중에도 과거에도 그랬던 게 난이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난이도 차이. 이 난이도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회계나 통계나 이코노믹스나 이런 부분이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cfa 강의를 한 지가 2008년도부터인가 2009년도부터인가 하반기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3차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한 14년 정도 cfa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cfa협회에서의 매년 변경되는 내용들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었어요. 제가 채권이나 파생이나 alternative investment portfolio management를 강의를 지금 계속 쭉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빅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 체인지가 뭐냐면 3차에 있었던 reading material이 2차로 내려오고 2차에 있었던 내용이 1차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1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의 1차가 결코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졌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에 얘네들은 많이 변했는데 회계나 통계나 이코노믹스는 별로 변함이 없었던 거죠. 베이스 기본 이론이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수험생들이 야 이거 출제 비중도 높고 이거 있잖아. 할만하니까 여기다가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출제 비중도 낮고 내용도 어려워지고 자꾸 자꾸. 그렇죠. 특히나 포트폴리오 면제먼트는 리딩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시간이 없으면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 아래쪽에는 덜 집중을 하자 해도 통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로 가면 그렇게 해서 1차로 붙은 들 2차로 가시게 되면 이제 인디비저 S 클라스의 비중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 그럼 이제 1차에서 얘네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떤 전략적인 그런 선택 대안으로 운도 많이 따라서 합격을 한들 2차 가면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1차에서부터 얘네들이 얘네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제 내용들이 2차 머트리얼 또는 3차 머트리얼이 1차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도 얘네들의 각 감옥 간에 어떤 난이도 차이가 존재했었다. 그런 내용들인데 얘네들은 출제 비중이 그동안에 낮았고 얘네들은 계속 높았고 왜냐하면 1차가 메이지 컨셉이라고 하는 대주제 하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확 바뀌었던 겁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받은 상품 8% alternative investment 10% portfolio management 12% 이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떨어진 애는 미니몸으로 올라간 애들은 올라간 애들은 맥시멈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렇구나. What's interesting to see about 2024년도 CF의 레벨 1 topic weight change is more practical focus on equity fixed income alternative investment and portfolio management 그럼 얘네들이 출제 비중이 올라가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줘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at the expense more theoretical topics such as quant 그쵸? quantitative method economics finance statement analytics and corporate issue 기본적인 애들의 출제 비중 얘네들이 희생을 해서 출제 비중을 떨어뜨려서 그쵸? 나머지 애들한테 출제 비중을 올려줬다 이겁니다. 맞죠? 이게 빅 체인지예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칩 3페이지 보면 CF의 레벨 커리클럼 체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키워드만 볼까요? 자 리딩 업데이트가 몇 프로요? 60%입니다. 60% 제발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60%의 리딩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CFA 옆에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까? 매년 어마어마하게 리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쵸? 근데 올해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7%의 New readings added 그쵸? 27%의 New readings ad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확실히 하시고 1차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2차를 붙이시고 3차까지 쭉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마음 먹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1차에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1차 공부를 1차 공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되게 쉽습니다. 무슨 개념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1차에서 2차로 갔다가 3차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3차 관점에서 보면 2차가 할만하다 이거죠. 2차 관점에서 보면 1차 너무 쉽단 말이죠. 근데 1차 관점에서 1차를 보니까 너무 어렵죠. 이게 다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차도 했잖아요. 2차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보는 건 그쵸? 왜 1차 이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관점에서? 2차와 연결되는 관점에서 그쵸? 2차와 연결되는 관점에서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들은 1차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요? 2차 시험 볼 때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거죠. 2차 시험 볼 때 그래서 1차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차가 나오는 부분 2차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60%, 27% 이런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리 포인트를 보면 커리큘럼 has fully transitioned to a learning module structure. 이제 reading base에서 reading base에서 그렇죠? 우리 셰프의 협회가 reading base에서 learning module learning module 로 바뀐 거예요. 이걸 간단히 생각하시면 reading이라는 건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재목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learning module 별로 잘랐다 이거죠. 잘라버렸다. 이겁니다. 잘게잘게 잘랐다. 그러면서 60%의 새로운 reading update가 있고 27%의 새로운 reading을 들여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통으로 공부했냐? 그러진 않았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공통점이 LOS 베이스죠. Learning Outcome Statement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LOS 기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된 건 없어요.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거 물론 맞습니다. reading을 잘게잘게 쪼개놓고 그러면서 새로운 reading이 들어오고 양이 좀 많아진 것처럼 보이죠. 특히나 예를 들면 책권 같은 경우에 책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얘네들이 reading material이 한 6개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reading이니까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많이 많죠. 그렇지만 6개인가 좀 있다가 자료를 볼게요. 6개인가 그랬어요. reading이 그런데 얘가 2024년도에는 19개인가 19개인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는 것처럼 보여요. 내용이 많아진 건 맞습니다. 내용이 많아져서 올해는 강의를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더 오래 봐야죠. 어쨌든 간에 이런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에는 이 reading들을 자개자개 쪼개놨다. learning module base. learning module 에서도 역시 los base 로 계속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portfolio management derivative 그리고 adata fe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의 레벨1 커리클럼에 93개의 learning module 관련돼서 이제 체인지된 변화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죠. 14페이지의 fixed income에 자 보세요. 작년에는 리딩이 42, 43, 44, 45, 46, 47 이렇게 있었죠. Fixed income security defining element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까지 그네들 전부 다 찍찍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리딩 53에서부터 71까지 생겼습니다. 어마무시한 것 같죠? 그래서 Fixed Income Instrument Features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제일 마지막 71번에 Mortgage Backed Security Instrument and Market Fe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 같죠? New라고 돼있죠. New. 자, 그 다음에 데리버 팁스 보면 아유 리딩 번호만 변경되고 별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이 데리버 팁스도 2차의 머트리럴들이 1차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식들이 공식들이 제가 파진 상품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2차와 1차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다만 시험 문제는 다르다. 시험 문제의 유형은 다르다. Alternative Investment도 빅 체인지입니다.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루이딩 머트리럴 크게 세 가지가 나왔죠? 58, 59, 60인데 쭉쭉쭉 그어져 있고요. 82, 83, 84, 85, 86, 87, 88 그래서 Alternative Investment Feature, Method and Structure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습니까? Private Equity 그렇죠? Private Equity Real Estate Infrastructure Natural Resource Hatch Fund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Introduction to Digital Asset 디지털 Asset이 새롭게 들어왔죠. 포트폴로 매니지먼트 거의 변경 상황이 없고요. 포트폴로 매니지먼트 그래도 좋은 소식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좀 많이 투덜됐습니다. 왜요? 포트폴로 매니지먼트가 우리 CFWF에서 새로운 리딩 머트리럴을 들여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어디에 집어넣을까? 얘를 에코티도 아닌데? 채권도 아닌데? 그렇죠? 얘가 또 통계도 아닌데? 회계도 아닌데? 그럼 만만한 게 어디입니까? 그렇지.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그래서 포트폴로 매니지먼트에 엉뚱한 것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계속 들어와서 테크닉한 언어설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 차트 이런 거 하죠. 그런 얘기인데 얘네들이 한 몇 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없어졌습니다. 맞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테크닉한 언어설스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핀테크인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 부분이 여기서 없어졌죠. 여기서 없어졌는데 완전히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얼터네티비 인베스먼트에 들어왔죠. 인트러덕션 투 디지털 에셋. 물론 내용이 서로 좀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터네티비 인베스먼트 쪽으로 갔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우리 CFL 레벨 1의 빅 체인지입니다. 빅 체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맞는 방향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과목들의 출제 비중은 낮아졌다. 그 과목들 중에서 대부분은 대학교의 어떤 교양이나 어떤 원리 회계 원리든 통계 원리든 무슨 뭐 경제학 원론이든 뭐 이런 과목으로 다 선수를 미리 하고 시험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에 관련된 부분을 싹 다 뺀 겁니다. 싹 다 빼고 그리고 출제 비중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는 출제 비중을 가지고 인디비주얼에서 클라스를 많이 변화시켰던 거죠. 그 중에서 에코티 올라갔고 픽스드 잉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파생과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출제 비중도 올라갔고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러닝 모듈 베이스로 다 바꿔놨다.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CFL 레벨론의 체인지 상황이었습니다.